친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어떤 영상을 소개해줘서 봤는데 대략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. 삶은 과연 의미 있어야 하는가? 유튜브에 그냥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지금 있더라고요. 망치나 가위나 이런 건 만들어질 때 부터 목적이 있지 않겠는데 사람은 태어나는 걸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든 뒤에 목적을 붙이는 상태에 가까운데 뭐 한 가지 방향은 종교로 가는 방향이 있고 저는 또 그런 방향은 안 돼서 그걸 제외하면 꼭 삶의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그 영상도 결론은 그냥 하루하루 다 쓰고 그냥 재밌고 즐겁고 친구들과 쏟아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였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. 종굴은 여러분들도 작년에 만들었네요. 병원이란 것보다 하나, 둘, 셋, 넷. 아프면 병원을 가자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아무 걱정 말고 싫다면 이대로 잊자 아무 말 없어도 괜찮아 모든 것이 몸 좋았다 생각하고 그냥 던져두자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으니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함께 할 테니 그냥 이대로 잊자 아프면 병원을 가자 억지로 참고 잊지 말자 의외로 너무 쉽게 나서 별것 아닐 수 있어 정말 싫다면 이대로 잊자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냥 나란히 누워 뭐하니 하늘을 보자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으니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함께 할 테니 그냥 이대로 잊자 너를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너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언젠가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절대 불안해하지 말자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불안해 말자 불안해 말자 아멘